아우야 너무 이씨 아 이거 얘 그냥 키우자 아 귀찮다 아 아 난 아직도 자는거야? 비 맞추구요? 아 그만해 그치 어디서 사기를 쳐 또 잘거 아니야? 때리다보면 괜히 이상한거 쓸 수 있으니까 때리자 어우 데미지가 잠이나 잘거지? 어 이정도 되겠는데 어우 끝난거 아냐? 쭉 부드럽게 야 피피가 몸이 좀 약하구나 풀이 뭐다 풀이 더 센 놈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 아 두개 뭡니까 어 이제 넘어왔으니까 스티븐도 받았구요 이제 들어가면은 이동하겠죠 아 이슬이야? 아 나 이슬이 깨지 어 이슬이 깨지 풀이 지금 메인인데 풀이 랑 전기인데 어 깼네 아 좋네 인거킹 저런 쓰레기도 나오는군요 성장 한번 하죠 아 인거킹도 스킬 쓸겁니다 이상한 스킬 그쵸? 뭐 저런거 어디서 깨부러프기죠 저거 그래봤자 인거킹은 인거킹이기 때문에? 풀죽음이 떠? 화아 크 eat 이렇게 빠르긴 하다 아니야 그만해 재워 그렇지 아 인거킹 따위를 내가 재워야되는거야? 이런 게임이에요 상식에 안 통해요 이 정도나 되겠다 좋아요 다 나보다 빨라 아 얘는 또 또 하필 저런게 왔냐 아이야 아 이상한 아 몰라요 혼란 준거죠 S4 기술인줄 알았네 아 텐션 너무나죠 어떡하지 이제 시작이야 오늘 하루는 저는 방송을 방송 종료함으로써 이제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아쿠아링 쓰는 애죠 괜히 때렸네 잡자 때리는 김에 어떻게 되겠어 너도 아쿠아링이니 아니지 잡습니다 얘는 에스포 쓸거같애 아 저런거 쓰네 못맞췄어? 아 물기술 다행이네 아 좋아요 웬일로 얘가 얘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나 아니 어 음 아 잡았죠 너무 사람이 많아 아 세명만 있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많아 길목마다 다 만들어놨어 아 셀라 아 너무 무쌍하는데 우츠보토구리 쟤가 왜 튀어나오냐 밑둑구도 없이 진짜 어이가 없네 왜 나오는 거야 쟤가 어우야 이제 소용없죠 나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비행기술이었던거 같은데 어우야 내가 더 빨라? 이랭크업인데 자 그냥 때리게 되면은 얘가 더 쎄죠 단순하게 값도 더 높고 개수도 높기 때문에 스킬에 65짜리로 받겠습니다 40에서 40도 그렇게 쎄는데 60은 더 쎄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쎄네요 보다시피 뭐한거죠 이제? 왜 저렇게 아프죠? 아 셀블레이드 같은건가보다 얘는 좀 아니야 격투 아냐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되지? 아까 오시지 않았나요? 재울거지 아 혼란 재워 아 아 아 아 재워 아 말도안돼 반칙이야 진짜 말도안돼 댕댕이를 내가 데려와서 안고 있던가 해야지 아까 아까도 얘기한거 같아서요 제발 세뇌 아야 아 세대로 죽어 딱 아 혼내줘야겠다 우츠보트를 잡아 이 죽으면은 좀 상상적으로 귀찮아지는데 너무 잘 때리는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니 뭐 강철을 따귀를 때려서 죽여 말이 돼? 상상없거든요 이제 물체육걸이인데 무슨 피졸이랑 프린이 나오냐 왜이렇게 쎄냐 쟤 앵간히 해 앵간히 해 그치 앵간히 해 일단 써 어차피 어차피 얘는 글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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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라도 가라 너라도 가 그래 악기술로 어우야 센것 봐 뭐야 파도타기는 아닌거 같고 뭐지? 혼란? 그치 얘 죽었으면은 감당 안됐는데 자 빨리 이동합니다 오늘의 목표인 다음 맵에서 새로운 멤버를 보자 이거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나랑 같이 있어 여기 넘어치서 안되겠어 무릎위에 있어 벙찜 입을 덮어달라고 불렀는데 무릎으로 끌고와서 니 운명이야 아 안돼 얘 더 써먹어야 돼 아 바꾸자 얘로도 충분해 음 웬일이 이렇게 얌전하냐 아 혼란 아 너무 잘 뽑으신다 혼란 아 이거 왜 약해졌어 레벨도 되는데 약해졌어요 다행히도 이겼네요 저거한테 치면 안되지 저런거한테 우츠보트가 해줄거야 아 물기술 쓸거 아니 물기술 거지 아 뭐야 고란파덕 파덕 아아아 괜찮아 강하다 이슬이 더 쓸거 같은데 상성으로 이기했죠 뭐 왜 이렇게 얌전하냐 봉지인형처럼 됐는데 자식 이거 오늘이 월요일 하아 어리울리지 좋아요 아 제발 야 다음에 보내주라 이거 강제로 깨서 다음에 갑니다 아무래도 좋아 이제 강제로 간다 이거 제발 지우 팻말 나온 상태로 전투하게 하지 말아줘 어이구 불안한데 내 무릎 위에 똥싸움 안된다 얘기했다 혼낸다 재워 재워 아 재워 좀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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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재워 예스 성장 이성장 얘는 어차피 자기 때문에 싸우다가 개상한 놈이기 때문에 개상한 놈이기 때문에 어어 누르기를 때려 아 버텨 그치 그 콘치가 나보다 빠르거든요 어 이건 봐야 안다 이랭크 업은 어어 야 제발 어어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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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나 느린거 그치 이겼다 아쿠아링 쓸거잖아 그쵸? 흐흐흐흐흐흐 세게 좋구요 달달하구요 로이 어딨니 체육관 안에도 기어들어와 있어? 근데 아 얘 내야지 어 얘 내야지 어쩔 수 없지만 독이 안 통하는 애야 되기 때문에 렉업기 없나? 얘는 없어요? 어 코일은 뭐 렉업기도 없어? 명상 없어? 아 그 기계가 무슨 명상을 하냐 좋아요 100일 계속 때려야 되잖아 다행히 상승 덕분에 다행이야 공격기술이 아예 없나봐 독기술만 있나봐 맹독 이런거 있나 맹독 방어도 없고 저런거 기어나올까 너무 뜬금없다 아무리 조합을 아아 로켓단이었지 아 로켓단이었지 로켓단이었지 로켓단 불의 힘으로 잡아주고요 뭐 저런 보트 그 다음에 났죠 얼음 쓸려나 두번 버틸만하지 얼음 코일 낼걸 아니지 야 아 사기치지마 진짜 양심있어 상상없어 셀러는 근데 왜 있는거에요 쟤네 파티에 원래 셀러가 있나 야 깨물어 부수기? 딜이 저래? 어 이거 위험한데 강한데 크리스도 못잡잖아 내주자 불렀다 이미 가자 자동차 가자 그치 야 쎄다 아 속이다 야 나와 위험 맞고 위험이랑 약타입 격투 둘다 된다는게 너무 좋네요 질도 나는 나오고 부들부들거림 도넛츠 아 맞아 여경이 아니라 얘 누나들이었구나 야 누나들 그래픽 어떻게 따갑겠어 그냥 근데 비키니 입은 여자 캐릭터 따오면 되지 왜 하필 경찰이야 손발이 안 맞았나본데 원래 여경으로 하려다가 로사 로이를 잡으러 온 여경으로 하려다가 뭔가 중간에서 안 맞았나보다 예 그래서 아 누나로 하자 아 이렇게 된거구나 아 이제 앞으로 무조건 성장 쓴다 아 뭐야 아 뭐야 빨리 재워 그치 75%인데 75%면 진짜 번개보다 잘 맞는거 아니야 계속이야 진짜 또 재워 또 재우고 성장 한번 더 쓰고 어 이러면은 올킬이죠 건방지게 지금 크랩 따위를 내 올킬이야 올킬이야 왕구치르기 다 맞아도 올킬이야 아 저건 진짜 치사하다 야 야 진짜 치사하다 저거는 악화링이죠 크으 좋아 이슬이 흠흠흠 너 왜 이렇게 얌전히 있어 배다 그냥 돼지고기 하나 얹어놓은 것 같아 왜 이렇게 얌전히 있냐 너 미쳤냐 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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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고 아 마 마방이 높죠 안 돼 얘는 너무 세서 안 돼 깨물어 부숴게 하면 죽어 때려야 돼 하 어떻게 있는데 이거 물도 안 되는데 일단은 얘가 나보다 빠르거든요 마비 걸자 한 번 더 걸어 아 마비 하루 화터 더 있었는데 어 마비 마 마비이 마비옷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마비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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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비 너무 사기야 아 망했다 아쿠스타도 있는데 얘 이거 어떡하지 견적이 안 나오는데 아 뭐야 뭐 한 방에 죽어 아쿠아텔이죠 어 졌어 어 졌어 그냥 졌어 야 이거 어떻게 이겨 나 항복하는 키 없나 야 항복 좀 시켜주라 나 이거 교체하거든요 알았어 성장 마취 성장 평타 어 이순으로 자 성장 마취가 아니라 성장 쓰고 무효되죠 기저시키고 제발 버텨야 돼 아 제발 진짜 말도 안 돼 이거는 쓰레기 게임이야 오우 쟤도 안 맞았죠 공평하죠 아주 신이 내는 게임이죠 한 번 더 쓰자 남자는 한 번 더 해야 돼 이제 마비를 한 번 더 걸고 여기서 먹여야 돼 이거 말고 밥 못 먹이냐 밥 못 먹이냐 아 이 게임은 음식이 없군요 일단 두 번 때리면 잡을 거야 아 그래 3랭크인데 그치 야 너무 사기다 이거 어떻게 이기냐 갓낫옷도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빛나길 기도 해야돼 안그러면 전멸이야 몰사렌딩이야 아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세 아 안돼 야 이거 이거 그냥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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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독 없다 이거는 안 돼 레벨업 해야돼 레벨업 해야돼 어떻게 레벨업 하냐면 갑니다 일단은 자동 돌리고 자 일단은 잠깐만요 여기서 풀멤버를 더 데려오면 되긴 해요 사실 그건 좀 그렇고 아주 양심 있지 뭐 하느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자 티켓 두개 하나 지를까 좋은거 없냐 20 20 20 더 필요해 이거 하면은 그냥 주는거야 아니면 뭐야 근데 너무 주면은 이거 너무 사기를 할 것 같은데 게임이 가만히 있어줄래 뭐 악몽뿐이 LA도 있으면 잡았을텐데 허어어 뭐 우뚝하냐 이거 일단 티켓으로 뽑아보자 음 나는 뽑을게 없어 여길 다 뽑자 뽑아서 뭐 나올까 아 치 어 구데기가 나왔잖아 아 놀라운걸 내 레벨에 맞춰 나오네요 22였던 이유가 있었네 구데기 나왔죠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건데 구데기 능력춤 뭘까 얘가 튼튼한 걸로 유명한 놈이잖아요 그래도 아씨 아 이거 죽이겠다 클났다 때려봐 피읍같은거 할생각 없냐 되게 세긴 하네 야 근데 쓰레기긴 하다 두대 더 때려 크림 안 뜨면 돼 아 됐어 이제 마비 걸고 작업하면 되거든요 마비 마비 써주겠다 쓰레기 아이야 쓰레기 주제 튕기는 거냐 그리기 먹으면 되겠다 했어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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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